한 명이네. 이거 큰일 났다. 여기 들어갈 때 확!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줄 것 같더라고요. 와우! 야, 이게 어둡네. 오, 이게 보인다고? 와, 이거 앞에 깜깜한데요. 거인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둘 다 야민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로. 여기 있다가 조명 다 끄고 불 다 끄고 여기 동굴입니다 하는. 아, 동굴이군요, 이 정도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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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보이소, 위험하기도 하고 웃어. 아, 위험하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이게... 내가 하면서도 동굴 좋아하겠구나 했는데. 가이드님,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야민증이 있어요. 가이드님,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형, 형은 나 도와줘야지. 형, 형까지 가이드님 이러면 안 돼.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형, 가서 소고기 살게. 한숨 가서 소고기야? 오늘 저기 숙소 가서 좀 마사지 좀 해 줄게, 내가. 아, 근데 정말 동굴이 장관이네요. 대단하네요. 아, 근데 정말 동굴이 장관이네요. 대단하네요. 그럼 오디오라도 좀 넣어주란 말이야. 아, 장관이에요. 절경이고요. 또 뭐 있냐? 자연이 주신 선물 한 번 할까? 정말 그야말로 자연이 주신 선물이네요. 뭐라, 뭐라고? 할 말 없으니까. 그야말로 자연이 주신 선물이래. 누가 이렇게 보세요. 누가 이렇게 퇴적을 하면 이게 석회암 재질로 쌓여서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을 만드는 건데 조각가가 깎아 놓은 것처럼 정말. 자, 가이드님. 네? 30분 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절경 소리만 지금 한 50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깎아 놓은 것처럼 멘트했나요, 제가? 네네. 그럼. 정말 절경이네요. 정말 장관이고요. 네.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아아! 석회암, 석회암 사이사이에 나무 보세요. 누군가 심어놓은 듯한. 그런 나무. 야, 정말 절경이네요. 그만해. 무슨 장관. 이거 계란 장수 아저씨 왔어? 너 같은 방법만 행복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지. 허리한 멘트를. 아, 할 게 없어. 절경이고 장관밖에 어디서 있는 게. 정말 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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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경이네요. 정말 장관이고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무슨 계란이 왔어요? 뭐야, 이거 뭐야. 매달동 같은. 절경이고요. 정말 장관이네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깎아 놓은 소리. 깎아 놓은 소리. 깎아 놓은 듯한 이 멋진. 아, 유수가 숨어놓은 듯한.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무슨 문학 장관도 아니고 장관 소리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정수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아, 오늘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이 될 것 같네요. 진짜 네. 아, 여가. 그래야. 아, 여기 오윽. 아, 아, 여가. 아, 여는. 저도 한국 지 nearby. 아, 여가. 그 보니까 모르겠네. 아, 여가. 아... 야, 여긴. 어, 여가. 아, 여행. 아, 여는.